여당 상황이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김건희는 고발 사건 민생연구소에서 고발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잇따른 무혐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열받습니다 이건 경찰 장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경찰이 비교적 정치검찰에 비해서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제가 고발한 줄 알고 제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은 그다음에 김건희 사건 고발, 개혁국민본부, 또 16년대 함께 민생연구소, 또 참자유청년연대 등 여러 심란체들이 같이 했거든요 또 촛불행동도 같이 했고 그런데 정치검찰은 아예 고발 행사는 안 해요 소환도 안 하고 그렇게 사건을 깔아뭉겼다면 경찰들은 그래도 일선에서 어쨌든 경찰을 믿고 우리한테 고발한 건데 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고발해줘도 많이 했어요 김건희로만 제가 한 4번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은순, 김건희 앞, 채은순, 김건희 부동산 투기 사건 부동산 차명보임의 탈세우혹 그다음에 김건희 학력 사기, 상습 경력 사기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합쳐서 한 5번 받았고요 조사를, 대 6번 그다음에 한동은 3번 고발로 2번 받았고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특히 김건희 관련해서는 채은순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압수색했고요 김건희 관련해서는 압수색은 안 했지만 소환은 안 했지만 바보처럼 분명히 소환했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시인도 있는데 자기가 경력을 부풀리게, 잘 보이게 해서 경력 부풀렸다고 범죄를 인정했잖아요 그게 범죄, 그게 업무 방해거든요 그게 사기고 남 속여서 올급을 받았잖아요 지위도 올리고 그 사기라는 게 돈만 받는 게 사기가 아니에요 자기 지위를 올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런 것도 사기가 되는 겁니다 판례상 그리고 상습 사기는 포괄 일제가 돼요 하나의 사건만 사기가 아니에요 국민대만 공소시간 남은 게 아니라 그 앞에까지 다 계속 사기를 쳐서 지위를 상승시키고 신분을 상승시키고 경력을 뻥뛰기하고 조작하고 월급을 더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쭉쭉쭉쭉 그러니까 이게 다 상습 사기니까 공소시간 다 남았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7시간 녹취록도 보시면 아 조국아 구속 안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구속시켜버렸어 내가 집권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다 국정농단, 검찰 농단 한동훈 내가 너무 잘 알아 실제 이게 다 나오잖아요 아니라도 아닐까 서울의 소리한테 바로 소송했죠 형사고소에서 이명숙 기자 기소 의견으로 그것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죠 그것도 화장실 시간 2, 3분 녹음 냈다고 없어요 이명숙 기자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화장실한테 갖고 왔는데 우리가 강의 같은 거 하다 보면 저도 핸드폰 나도 갈 때도 있고 갖고 갈 때도 있는데 누가 봐도 억지 기소잖아요 이게 경찰이에요 장악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김건희가 우리가 집권하면 서울의 서울의 열린공간TV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지금 실제로 열린공간TV 이번에 압수해 당했죠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소송 당했죠 이명숙 기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죠 그것들은 내가 집권하면 검경은 알아서 기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김건희 말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알아서 기여 그 말은 서울의 소녀 열린공간TV나 민생경전소 같은데 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 대해서는 면접을 줄 거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수사의 총책임자인 한동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한동훈 내가 너무 잘하는데 내가 직접 주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머리가 있으잖아요 무속 비선호 주목받는 누구한테 쓰리쿠션으로 쳐라 그러잖아요 거기 주면 이렇게 전달해 조국 구속 안 시켜 있었는데 니들이 이를 키운 거야 계속 구속시켜버린 거야 다재다능하게 곳곳에 개입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선거파연대에 비해서 윤석열 캠프가 너무 약해 인터뷰는 우리 오빠랑 해 나는 대통령이 우리 오빠랑 해 벌써 비선호 자기 친오빠 나오고 내가 대통령이 우리 오빠랑 해라 그러고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야 신학감이야 마음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폄하다고 지가 그런 봉건적인 시각으로 재단도 하고 거기다가 나가서 거기다가 나가서 윤석열 내가 바쁘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랑 인터뷰를 할 때 문재인 평도 하고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김건희라든지 윤석열 관련대에서는 검경이 알아서 긴다 본인이 심지어 또 권력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들에 대한 면제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발언이 예언처럼 이뤄지고 있다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알아서 긴다 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 행위를 잘 알고 있잖아요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한 게 나오잖아요 국정회나 검찰 농단에 그러니까 생리를 잘하고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도 끌어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팀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경찰청장이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자리 앞잡이 됐죠 서울경찰청장도 갑자기 이준석이 압수수색 안 하냐는 개입하는 사람 됐었죠 전장년식 초강경 대응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장인식 하는 분들을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국정농단이니까 내란사범이니까 무슨 흉악범입니까 갑자기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죠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 보통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했다는 누구한테 얘기하죠 흉악범들 흉악범들, 조직폭력배들 이런 서울경찰청장이에요 윤석열 특수관계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수사책임자, 경찰국을 강행했죠 경찰 장악이 지금 일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경찰 장악의 결과가 이번 무혐의 처분이 나타나고 있다 수사를 끌었잖아요 소환 안 하고 김건희 말처럼 알아서 기기도 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면서 열심히 수사했던 윤석열, 김건희 사건의 수사책임자가 싹 교체됐습니다 서울광역수사대장, 서울사이버수사대장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요 한두 개라도 기소 의견으로 추진됐다고 봐요 각 대학에 다 확인을 했어요 경력 실수를요, 경찰이 그래요 그런데 왜 갑자기 모조리 무혐의가 나오냐 그건 수사책임자 바뀌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경찰국장, 행안부 장관까지 이 네 개의 요직을 장악하고 수사책임자를 바꿨잖아요 수사책임자는 누구로 바꿨을까요? 이 이상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경찰국장이랑 말을 잘 듣는 애들을 바꾼 거죠 행안부 밑에 경찰이 생기고 정치검찰 똑같은 거죠 윤석열 앞잡이들로 검찰을 장악한 것처럼 검찰 시절부터 정치검찰로 똑같이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럼 수사책임자 교체되면서 저는 분명히 기소 의견 송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소 의견을 송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수사팀 쪽에 있었는데 다 불송치로, 무혐의로 키우고 아까 제가 녹취록에서 이야기하려다가 깜빡했던 게 이야기에 너무 몰두하다가 선거, 윤석열 캠프가 엉망이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와서 코치 좀 해줘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통화에서 캠프도 아니고, 선거 사무실도 아니고 코로나 컨텐츠 사무실에 와서 선거법 강의를 했어요 선거 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코로나 컨텐츠 직원들 그다음에 심지어 캠프에 가 있는 사람도 몇 명 왔다고 이거 선거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보게도 유사선거 사무소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자금으로 써야 될 돈을 정치자금 아닌 돈으로 썼고 이명수 기자가한테 준 105만 원은 분명히 코로나 컨텐츠 회사 돈일 겁니다 회사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술 전시계획사가 왜 선거법 강의를 합니까? 그런데 경찰 무혐의 처분을 보면 선거에 개입할 의도도 보이지 않고 선거에 딱히 개입 안 한 것 같다고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제가 받았죠, 제가 고발을 입고 왔어요 그다음에 상습사기 무혐의도 제가 오마이뉴스 인터뷰도 했지만 윤근혁 기자 국민대가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대요 아니, 그건 국민대 재단과 총장이 피해 없다고 주장을 했겠죠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수업을 들은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대단한 사람인지 뽑은 교직원들은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게 업무방해이고 그게 사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관대하게 해석을 해서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도 맞고 더 심하게 말하면 아예 봐주려고 작정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과 경찰국장으로 또 새로 요직인 이게 서울광역수사대장한테 요직이거든요 요직으로 부임시켜준 윤석열, 이상민, 김건희 세력에게 윤석열, 이상민보다 더 힘센 사람은 누굽니까? 이 정권의 넘버는 김건희잖아요 넘버투가 한동훈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게 되죠? 인사를 영전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털고 가는 거다 다 털어주는 거죠 노골적인 봐주기이자 아부이자 아첨입니다 나를 앞으로 더 승진시켜주세요 표시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진정기명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가 이번 주에 할 거고요 아직 상습사기상권 불성치는 않았어요 저희한테 독이 되어 있어요 이거랑 7시간 녹취록이 나와 있는 불법행위들 7시간 녹취는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제가 여러분 권위드로 하잖아요 여러분 오마이뉴스 우리 오마이티비 김건희 7시간 녹취록 특별방송 안진거리 출연한 거 지금 현재 400만 명 넘게 봤는데요 그거 보시면 자세하게 그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아직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계속 회자가 되는군요? 고전처럼 되는 거예요 김건희 녹취록의 문제점을 김건희 녹취록 다시 듣고 그 녹취록의 문제점을 들으려면 오마이티비 박종원 안진걸 대담에 가라 이렇게 인구 회자가 된 거예요 꾸준히 올라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잖아요 몇만 번씩 올라가고 계세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마이티비 전체 동영상 순위에서 5등인가 제 측은 4등인가 네 높아요 6등이에요 PD님 6등이랍니다 항상 팩트체크에 최선을 다하는 박정우의 핫스팟입니다 그러니까 2신청 할 것이고 이번 주에 강력주탄 기자회견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기로 했고 오늘 박찬대 최고위원님 정말 자리를 박찬 자리를 박차고 최고위 되셨는데 3위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알찬대 박찬대 우리 오마이티비 오셨었나요? 못 왔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꼭 현장에서 근데 신연하셔야 된다고 많이 만났어요 아주 알차고 꽉 찬대 박찬대 의원이 되셨는데 오늘 아주 알찬 발언을 하셨어요 검경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봐주게 하면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 선언을 했네요 특검을 해야 됩니다 상습 사기까지 무혐의 오잖아요 그 다음에 최은순 김건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 있습니다 이건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서가요 또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 김해경 씨 수사 많이 해요 다 막 이잡뒤 수사하고 경미한 사건을 보이는데 그걸로 기소기로 송치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기에도 옛날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검찰이 세웠잖아요 정치검찰이 그렇죠 영부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수사할 수 없다 라는 새로운 격을 남기는 거예요 영부인으로 떨어진 사람은 수사할 수 있다 김해경 씨는 완전히 이잡뒤이 죽이고 김건희는 완전히 바지로 작정한 겁니다 너무 대조되잖아요 저는 절대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못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진상규명하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남국원이 제출한 특검이 하나 있고요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상세 특검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안으로 통과돼야 됩니다 민주당 내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슨 심지어 한겨레신문에서도 강경파한테 휘둘리는 민주당이라는데 강경 지지자들한테 김건희 특검이 강경파의 주장입니까 이상민 탄핵어나 이상민 한동훈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경파의 주장입니까 상실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그 사람들 때문에 화병이 걸려서 못 살겠다고 할 정도고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심지어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거의 막말까지 일삼는 수준인데 한동훈 태도 보셨죠 여러분 뒤로 쭉 채죠 말해보세요 우원한테 국회의원한테 전두환 노태우 때도요 국민의원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질문 수준이 심플해서 지가 질문평도 하고 물어보면 우원 지난 전문 더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꼬를 잡아요 물어보면 답을 하잖아요 이게 누가 알면 법무부가 우원을 불러다가 수사하는지 알겠어요 아니 그거 보면 혹시 잘못을 보면 그것만 보면 장소 딱 빼고 사람 직접 빼고 보면 한동훈이가 수사하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치료하는지 알아요 너 말해봐 너 지난 전부터 뭐 했어 이런 식이잖아요 질문 수준 봐라 아이고 너 말해보세요 보여줬다 아마 국민들이 보고 평가를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한동훈이 결정기 실수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민정 의원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말린 것도 있었죠 대정부진문에서 언론플레이에 능한 한동훈의 말꼴이 잘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지 권력을 주체 못하고 지 성질을 주체 못해가지고 시간에서 꼬라지를 부리고 막 진상질 했잖아요 아니 전두환 노태우 살버렸던 군사독재정권 때도요 국무위원들은 어쨌든 국회 형식적 권위는 존중하니까 말은 밖에서 나쁜 일 다하고 국민 학살하고 쿠데타 자질하고 그런 놈들이었지만 그래도 국무위원들 보면 국무위원 세계에서는 그냥 의원들한테 질문을 받는 자리잖아요 견제를 받는 자리잖아요 얌전하게 답합니다 대부분 예를 들면 불편한 질문이 나와도 대부분은 의례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자세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의원님 말씀 잘 기다 맡겠습니다 대부분 이러죠 이번에 김대기만 해도 그런 식으로 예약하잖아요 비서실장도 넘버투라는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 지금 넘버투가 누군지 드러난 거죠 김대기는 넘버투가 아니에요 바지예요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문제점 공개를 하니까 김대기는 다 고백을 해버리던데요 그거 다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련자들이 다 밝혀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발언도 있긴 했어요 문제가 됩니다 그게 오히려 진실을 드러낸 거다 김대기는 조사 안 할 거냐? 조사 안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 관련자들이 다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게 보완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그게 대통령 관전이 그런 얘기 한 거지만 그런데 은연중에 김건이나 김건의 특수관계인들이 주도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사하냐? 조사하면 그걸 발표해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데 이번 대통령 집무실 그다음에 관저 공사에 김건의 특수관계 업체랑 몇 개가 동원됐고 수주 능력도 없는 것들인데 다 수위 계약되어 있고 그 과정에 보니까 원래 경호실은 반대했는데 김건의가 나서서 다 이렇게 채택이 됐다 이게 밝혀지는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석할 예술이 있다?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MBC 드릴 때 그게 자세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건의 특수관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민당 지도 바뀌었으니까 기대를 할 것이고요 민당 지도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표 이야기 잘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유익이 대응 하나는 민생경 유익이 대응의 총력을 기르겠다 당대표 첫 번째 지상으로 그 두 개의 센터를 활동기구를 만들어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너무 잘한 거죠 국민들 미네마는 딱 두 가지거든요 윤석열 김건의 한동훈 이상민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워라 우리처럼 윤석열 퇴진운동은 어렵겠지만 제도권 야당이니까 한동훈이나 이상민 김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을 해라 이건 강경파의 주문이 아닙니다 상시가 아닌 국민이 다 그렇게 주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 코인폭락의 무대책 소송책 공공원 급등대책으로 일어나는 윤석열이 맞서서 이 문제들 해법을 내놔라 할인쿠폰 650억이 웬만이냐 재벌 대기업 60조를 주고 그러면 60조에 비하면 0.1%입니다 우리 국민이 극소수 재벌 대기업 0.1% 같이 돕는 거예요 그거 아까 말한 것처럼 2천만 가구에 5만 원씩이라도 줘라 추석 앞두고 그러면 1조인데 그래봐야 60조에 10분 1도 안 된 돈입니다 그런 거 관찰시켜야 돼요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그동안 명절을 많이 못 갔는데 이번 명절에 가려고 그러던 많은 분들이 통행료 면제 시켜주고요 거북이 도로 되니까 명절에는 문제념을 도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예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한 해 만에 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간직시켜줘야 돼요 그런 거 좀 음 음 음 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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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